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연쇄번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취약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딜이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보즈를 통해서 취약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음보즈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화염탄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레벨링 할 때는 50까지 화염구를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화염탄을 사용해서 문양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킬은 순간이동, 번개창, 불안정한 전류, 화염보호막, 번개줄기, 연쇄번개개 6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리와 서라고 화염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 빼고 다른 데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화염탄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두 개를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넣어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쇄번개를 이렇게 찍어줬고 짜릿한 에너지가 자원, 만화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만화 유지를 거의 짜릿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괴적인 연쇄번개를 찍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번개줄기가 없었죠. 근데 이게 번개줄기를 쓰게 됐습니다. 일단 번개줄기를 쓴 이유가 그 제압자 달려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의 몬스터들 중에 체라로 걔네들 상당히 굉장히 벅찹니다. 그렇다고 번개줄기 하나만 쓰기에는 만화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좀 상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연쇄번개로 맵핑을 쭉 하다가 좀 뭉쳐 있거나 아니면 좀 정의 몬스터를 좀 빨리 잡고 싶거나 제압자를 만났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번개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피감도 좀 달아서 생존력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혹은 피해 늘려주시는 이 성급 번개줄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스킬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얼음보주 지금 취약을 걸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들이 오한도 걸리고 오한이 누적되면 빈결도 걸리죠. 거기다 취약도 걸어줘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최대 만화라든지 원소 지배 이런 거 사용해서 데미지 늘려주고 있고요. 방어 기술 쪽에서는 원소 조를 하나만 찍어 줬는데 아시다시피 이발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잘 발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일단 하나 찍어서 가끔씩 터지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찍어서 가끔씩 뜨더라도 이득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화염보호막에서 하나를 찍었고 순간이동에서도 하나만 찍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현 기술인데 여기서는 뭐 행적 행적 참 애매해요. 지금 챙겨야 될지 저도 약간 판단은 안 서는데 그래도 터지긴 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줬습니다. 세 개를 넣어줬고요. 번개창을 이용해서 몬스터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좀 기절을 안전하게 다가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번개창을 사용해서 미리 기절 걸고 들어가서 폭딜 넣으면 금방 막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번개창을 하나 또 찍어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화 보호막은 이번에 버프가 돼가지고 피감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사용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고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딜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좀 살아남아야지 딜을 더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 보호막도 필수적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염탄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걸신들린 불길도 활용을 해야 되죠. 아쉽게도 너프가 당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전화방출이나 아니면 원계도관 사용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운해적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의미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이득을 벗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두 개 빼가지고 다른 데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계도관은 무조건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만화를 회복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궁극기 쪽인데 일단 불안정한 전류는 당연히 세 개 다 찍어주고요. 여기서 감전사를 통해서 피감 얻고 격동을 통해서 기절을 거는데 얘도 행적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템 중에서 공통의 비참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이라도 기절이 터지게 되면 엄청 잘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 한 번 두 번 터지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세 개를 찍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대화는 어차피 뭐 정령술사든지 아니면 아이템 옵션에서 챙겨주고 늘어나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하나만 찍어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숙련까지 찍어서 피해 증가시키고 피해 감소 얻고 그렇게 지금 스킬셋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변동사항 있는 거는 나중에 재감이 더 챙겨지면 넘치는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고단도는 거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맵핑할 거면 차라리 넘친 에너지를 찍으시고 이걸 찍으려면은 당연히 뭐 짜릿한 에너지 관련한 것들이 좀 변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신비한 순간이동 찍어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용하시면은 조금 더 쿨감을 챙기면서 빠른 맵핑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원래는 이제 초반에 지팡이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마법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아이템 하나만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재화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팡이 하나만 얻어가지고 세팅하는 것이 편했지만 이제 위상도 많이 파밍이 되고 그 다음 마법봉이나 중심점도 파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마법봉 세팅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제어의 위상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위상을 활용하고 있고 당연히 위력 높은 마법봉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지팡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옵션이 불타오른 적 한데 주는 피해네요. 저게 뭐 번개 극대화라든지 핵심 피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숫자 높은 걸 활용을 해주시고 뭐 지능은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극대화 피해나 근거리 피해도 숫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든 지금 사파이어를 박아놨는데 제 생각에는 사파이어가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약이 생각보다 상시 유지가 아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더 판단해서 저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력이 높은 그런 중심점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옵션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는 좋고 지능 같은 거 달렸으면 좋을 것 같고 주자원 회복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다른 걸로 좀 바꿀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음보조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얼음보조를 위상을 사용해서 그 얼음보조를 여러 번 터지다 보면 적들이 취약이 더 잘 걸리거든요. 그 다음 오한이나 빙열 같은 이득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얼음 궤도에 그 위상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목걸이가 되겠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속도는 저는 필수라고 보고 완화 소모량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걸신들림 불길 하나 더 있으면 좋고 나머지 하나는 피해나 피해 감소류 아니면 지능 퍼센트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상은 정형술사를 달아서 극확을 엄청 땡겼습니다. 원소술사가 극확을 많이 땡길 수 있는 이점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형술사를 목걸이에 달아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달아놓은 심장은 지금 탈라시아 심장이죠. 그래서 원소로 피해를 줄 때마다 피해 증가하는 그런 심장인데 이제 네 가지의 모든 피해 옵션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냉기는 얼음보주가 주고요. 번개는 연세번개나 번개줄기가 주고요. 화염 같은 경우는 연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세 가지를 챙기는 상황에서 이발사까지 한 스택이 더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40%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탈라시아 심장을 박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세번개 추가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다 어스름 위상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짜릿한 에너지로도 만화 수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스름을 벗어도 충분히 맵핑도 가능하고 보스전도 가능하더라고요. 뭐 가끔씩 만화가 마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짜릿한 에너지가 많이 안 생겼을 때의 문제고 웬만하면 좀 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스름을 벗고 연세번개 추가되는 위상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번개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혹은 근거리 피해도 좋고요.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심장은 여기다가 진노한 심장 중에 이발사 심장이죠. 가장 유명한 이발사 심장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3초 아니면 2초, 4초 그런 거 얘기가 많은데 일단 체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초가 더 선호가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4초를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 상황이니까 좀 고려하셔가지고 세팅하시면 좋겠고 저는 일단 2초 쪽으로 좀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반지는 지금 재충전의 위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1대1 상황 만들어졌을 때 만화가 엄청나게 잘 채워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 중에 하나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대화 접종 시에 추가 피해주는 심장을 사용해서 그 극대화의 이점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번개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같은 것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게 일단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위상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비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맵핑하다 보면 기절이 한두 마리만 걸려도 엄청 잘 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번개창으로도 기절을 걸고 또 스킬에서도 이 격동을 통해서도 기절을 거는데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잘 퍼지기 때문에 기절로서 이득을 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비참을 활용해서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투구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능, 재감, 방어도나 아니면 만화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체력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다 루비 박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가슴 방어구나 바지는 똑같습니다. 피감만 챙겨주세요. 근거리, 원거리, 불타는 적 피감 챙겨주시고 생명력도 좋고요. 총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도 달려있으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웬만하면 피감 위주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얼음보조로 오한도 걸고 하기 때문에 원래 기절만 쓰면은 이 영생하는 위상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절 걸린 적이 절 공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음보조를 쓰다 보니까 오한도 걸리고 취약도 걸리죠. 그래서 영생하는 위상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상을 활용을 하고 있고 불복은 당연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츠 같은 경우에 장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속도랑 만화 소모량 감소 옵션은 필수고 짜리타 에너지 피해랑 순간이동 등급 저거 두 개는 지금 의미가 좀 없어요. 적이 다른 옵션을 더 달아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만화 소모량 감소, 이동속도, 지능에다가 화염보호막 등급 정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상은 착취자의 위상 활용을 해서 저지 불가 상태일 때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와 동시에 군중 제어 효과의 지속시간을 챙겨줘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갑에는 지금 연쇄번개 등급, 공격속도, 번개 극대화 피해 아니면 극대화 확률 같은 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상으로는 지금 가속하는 위상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낮아가지고 좋은 걸 구하면 공속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아이템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복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도 명망작도 안 돼 있고 아직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복자 보드판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이나 더보기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양 효율 같은 거 비교해 보면서 조금씩 바꿀 예정인데 각각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일단 이거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충전을 사용하는데 번개 원소술사 빌드 자체가 짜릿한 에너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15% 증가 먹기 위해서 추가 보너스 40 지능만 챙겨서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세도 활용하고요. 초반부터 전화세도 전설로도 찍으면 만화 수급이 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전화세도 판에다가 지금 기절 피해 기절 피해 기절 피해 3개 넣어서 활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만화가 먼저 좀 필요하다 하시면 이거 먼저 찍으셔도 됩니다. 최대 만화 확보해 주시면 좋고요. 맨 처음에 문양을 올리실 때는 파괴 통제 두 가지 레벨업을 먼저 하세요. 저는 이미 올려놓고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박혀 있지만 일단 그 레벨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파괴랑 통제에 달아서 일단 민첩 넣어가지고 활용하시다가 더 좋은 데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일단 만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찍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혹한의 운명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여기다 동상을 넣어놨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게임할 땐 동상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불길탐식자 보너스랑 일부 포인트만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복자 포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에 맞게 이득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의지력을 많이 챙겨서 동상을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화를 먼저 챙겨준 다음에 여기에 세력권을 활용을 해주고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통제 넣는 멈추지 않는 전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자결하는 열기 여기 판에다가 민첩 39에 착취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화세도, 연소본능, 혹한의 운명 가셨다가 여기 만화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 전도 가셔서 통제나 아니면 파괴 여기 넣으시고 위로 올라가서 착취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세력권까지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거 따라가면서 지금 당장당장 이득 보는 방향으로 문양 넣어서 활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망작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노드판을 제가 공유해드리니까 전복자 보드판을 공유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세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번개나 번개줄기나 제가 보기에는 맵핑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딜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쓰던 취약까지 갖다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걸 위해서 얼음보조를 세팅했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 고단 트라이 해봐서 좀 더 다듬을 수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걸로 90단이나 100단을 밀게 되면 아마 이게 마지막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네이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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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안 되겠지 준비가 안 됐다 어? 너무 좋겠다 넌 너무 좋게 잘 지내셨다 그리고 너무 좋고 뭐 가야할지 널 다운 정신이 잘 되었니? 음 그.. 그.. 아,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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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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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